음악 최고의 티켓 파워를 자랑하는 데뷔 7년차 4인조 밴드 쏜애플이 4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중구문화회관에서 인천 관객들과 만났습니다. 중구문화회관에서는 문화가 있는 날 특별시즌 기획으로 중구문화회관 밴드데이를 준비했는데요. 4월 쏜애플을 시작으로 5월 소란, 6월 잔나비까지 각각 개성있는 사운드를 팬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중구문화회관 밴드데이 첫 번째 주자 쏜애플은 현재 보컬과 기타를 맡고 있는 윤성현, 베이스의 심재현 등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2010년 발매한 첫 앨범 난 자꾸 말을 더듬고 잠드는 법도 잊었네는 두 차례 절판돼 화제가 됐습니다. 밴드데이 공연 관람료는 정가 15,000원이며 문화회관 홈페이지 회원은 10,000원에 예매가 가능한데요.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와 엔티켓에서 진행 중이며 공연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중구문화회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인천 중구TV 뉴스 이하경입니다.